안녕하세요. 영화 차영사에서 여민승 역할을 맡은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주니어 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막내 주제 건빵지게. 지금 영화 차영사 홍보중에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른 많은 작품들에서 여러분 만나 뵙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제가 모델에서 연기자로 넘어가는. 그래서 여러가지 표정이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한 그런 촬영이었고요. 촬영 내내 정말 즐겁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극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귀여움과 멋있는 그 느낌을 모두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한 의상인데 그렇게 생각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되게 봐주세요.